여긴 우리와 다양한 소설을 담아낸 바다에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시간 시간을 한 칸을 끊으며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저 카메라야. 옥사아, 나 오자. 저희 여기 앉아있는데, 따뜻하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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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동생들을 위해 이 천하라는 시작해볼까 새해 친구들 와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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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preparing 희겹기 아 아 으아 가 은비 fís 으아 어르신 안 네 우린 아 성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급해요 넥스야 니가 이거 좋아하는건 알겠는데 형 얘기 크다만 나와야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래요 자 어쨌든 파란색부터 파란색 출발 잘했어 넥스야 성격이 급해요 자 그러면 잘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파란색을 두개 놓고요 두개요 그러면 일본은 5번이고 다시 영광 몇번 해볼까요 기린보러가자 기린보러가자 저 기린봤다 지금 이제 로스트밸리 보러가고있어요 로스트밸리 가게가 다가가 로스트밸리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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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로스트밸리 큐패스로 예약해가지고 서울로에서 바로 들어갈거예요 확실히 여기에는 좀 공들이 키가 난다 확실히 여기는 좀 공들이 키가 난다 와 일반으로 기다리는거 줄 엄청 기네 와 일반으로 기다리는거 줄 엄청 기네 와 큐패스 전용이네요 직원한테 보여주고 큐를 따라가래 응 어 들어가기 전부터 이런 풍경 좋은데 마음이 편안해지네 여기는 대기야 여기서부터 80분이래 오 여기 옆에 보이세요? 여기서부터 80분 걸린대요 옆에 일반 줄은 여기서부터 80분 걸린대요 꽤 많이 여기서부터 80분 걸린대요 여기서부터 80분 걸린대요 여기서부터 80분 걸린대요 여기서부터 80분 걸린대요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차량 환자속의 2인승으로 두 분까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우리 3인 가족의 경우 어린이대원들은 보호자님의 무릎 하나 둘 셋 출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업했던 하이디 여러분들의 안전의 책임자들 멋진 쇼오케티디입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로스베리아 친구들 환영하고 잊지도 마시지도 않고 버틸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흐려오셔서 땅에 가서 우리 모래 목욕을 할 수 있고요 풍성한 가슴털은 모래 바람이 불 때 잎과 갈대과 검정색의 털을 가진 멋진 알파카 친구들도 여러분들 눈앞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? 왼쪽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저 친구들 코가 아주 멋지죠? 코가 뼈가 아닌 약 15만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코를 손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친구들 우리 선은 친근성을 표현할 때는 50kg의 풀을 먹고 약 50kg의 똥을 짜는 친구들입니다 기린 나온거야 네 하지만 기린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린 나왔어 네 이 기린 친구들 체험할 때부터 스티미터라는 멋진 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오 히어라 그리고 목도 한번 보시면요 아주 길어요 우리 사람의 목과 똑같이 약 7개의 목변을 이루어져 있지만 다른데 보러 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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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하니 T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